멀떼 보면 자연스럽게 되게 잘 말려요. 다른 고데기들은 좀 어색한 게 있는데 볼륨감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빗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를 빗으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넣을 수 있고요. 처음에 다른 고데기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화상한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건 그런 위험이 없어서 너무 좋고 만져도 뜨겁지 않아요. 뜨겁지 않고 자유자재를 할 수 있어서 풍성한 컬이 연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컬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스코리아 랩빛 백진현 축하합니다. 랩빛 브러쉬 아이론을 써서 너무나도 머리가 잘 됐고요. 이렇게 당선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2014 미스코리아는 랩비와 랩비와 함께합니다. 랩빛 브러쉬 아이론을 써서 너무나도 머리가 잘 됐고요. 감사합니다.